촛불 시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소중하게 담아주시는 분입니다. 촛불행동 사진작가 이호 작가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있는 촛불행동 사진작가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행동 1차가 지난 2022년 8월 6일 청계광장 계단에서 100여 분 정도가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시작했던 그런 촛불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우리 촛불 동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답하시죠? 뉴스를 보면 온통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 대신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펼치자고 합니다. 제가 심심해서 조수진 의원과 공기밥을 가지고 이름점을 한번 봤습니다. 무려 97%의 엄청난 둘이 어울린다는 그런 이름점이 나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뉴스의 답답한 뉴스의 최고봉은 누가 뭐래도 일국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한일 회담 때 일본에 가서 65년 청구권의 협정 당시 청와대의 민충석 전 수석이 한일 교섭 대표관에도 협정은 정부 간의 해결을 의미하며 민간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비밀문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제3자 제3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이상한 해결책을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의 국회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건 뭘까요? 정말 탄핵이 되겠습니까? 하는 구금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되겠습니까? 더 답답한 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입니다.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에는 지금 수박, 참외, 오이 등등등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보다 가깝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음번 공천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공천을 받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들을 무기는 그 자들이 가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조직이 그들보다 커진다면 우리는 온정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되는 정치를 하십시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정치할 거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정치할 거다. 내가 정치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거다. 같이 외칩시다. 더 이상은 누군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꼴을 보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우리 스스로 조직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할 겁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모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는 깨어있기만 했지 조직된 힘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조직된 힘을 만들고 우리가 주인되는 정치 내가 주인되는 정치로 민주주의적 내에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의 적폐세력을 모두 척결해서 다시 한번 국격이 높아진 나라 국민이 떳떳한 나라 그 어떤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 우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